네, 이번에는 MD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이 모델은 MZ1이라고 소니뿐만 아니라 MD 최초의 포터블 MD 플레이어, MD-R입니다. 그래서 슬롯 로딩 타입이라서 MD 데크처럼 되고 상당히 뚱뚱하죠. 앞에 백라이트 빨간색이 제가 들어왔던 기억인데 아무튼 정말 고가의 제품이었고 저는 당시 구입한 게 아니라 나중에 샀죠. 진짜 광출력도 인아웃 두 개가 다 있고 마이크 따로 입력되고 그래서 지금 고급 라이크를 쓰시는 분들 이런 데 저는 이걸로 녹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 재미있게 했던 기억입니다. 초기형이라 배터리가 이만합니다. 굉장히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다 넣고 사용하고 배터리까지 두 개 이렇게 했는데 배터리 관리를 요즘에 못해준 지 한 5년 되기 때문에 이제 아듭터 꽂아가지고 쓰면 됩니다. 이 모델이 아이와 쪽인데요. 이게 이제 97년도에 제가 최초로 신품을 구매했던 MD예요. 운이 좋게도 장학금을 받게 돼서 진짜 그때 당시 50만 원, 60만 원 정도 했으니까 당시에 저희 학생의 경제 사정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큰 금액이었는데 구입할 수 있었고 이거 들고 다니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딱 디스크 이렇게 갈아 끼우면 사람들이 디스크가 또 워낙 화려하고 예쁘다 보니까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금 아이폰 최신형 쓰는 거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거 쳐다보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열의 다섯 명 정도가 저를 쳐다보게 됐고 한두 명 정도는 아 그거 뭔가요? 그러면 이게 미니 디스크라고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디지털 타입의 플레이어입니다. 녹음도 돼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했던 기억이 됩니다. 바로 다음에 나왔던 아이원 모델. 아이원 모델을 제가 또 샤프와 더불어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F70이라는 모델이고 리모컨에도 F7도 리모컨에는 파란색 백라이트가 들어오는데 리모컨 당연히 좀 변화돼서 좀 더 커졌고 본체 LCD로 커지면서 여기에 백라이트가 들어오고 조그 다이얼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재미있게 즐겁게 썼던 이 아이원 제품들은 당시 제가 하이텔 철레안 같은 데서 MD 정보를 알아보면서 구입을 했었을 때 소니를 살까 샤프를 살까 켄우드를 살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아이원을 살게 된 건 용산에 가서 실제로 처음을 했던 건데 번드리어폰이 고무가 얇게 달려있어가지고 대부분이 오픈형 이어폰인데 마치 현재로서는 인이어 타입으로 귀에다 딱 이렇게 조절을 하면 정말 저한테 딱 맞는 소리가 착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존의 CDP가 음질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번드리어폰이 워낙에 좋은 것들이 좀 켄우드와 아이원 쪽에서 좀 쓰이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MD 음질을 더 마음에 들어 하면서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니 쪽도 저는 선호하는 음질은 아니에요 소니 쪽이 좀 해상력이 좀 좋은 편인데 베이스가 좀 약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안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DP입니다 사이즈가 큰데 당시로서는 초기형 MDP다 보니까 사이즈가 제법 있고요 요거에 R50이 제가 소니를 소니의 기종 R30이었나 그 모델이 제가 최초로 사용했던 기종이고 요게 두 번째로 썼던 MDP고 그 이후에 이제 R55라고 MDR인데 MDP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기가 작아진 모델이라서 당시에 정말 베스트 제품 중 하나였죠 요것과 떡볶이 리모컨 이렇게 나와서 이거 진짜 제가 떡볶이 안 사먹고 이 MD사느라고 돈 진짜 먹을 거 못 먹고 산 겁니다 부자라서 산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요런 떡볶이 리모컨도 가슴팍에다 딱 꽂고 다니면 뭔가 모를 그런 엄청난 뿌듯함 그런 것들을 좀 느꼈었고요 또 이후에 R91, R90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같은 클럽 모델인데 디자인만 투트랙으로 나왔고 요건 컬러까지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게 나왔고 요게 이제 빨래판이라고 속칭 불렸었죠 요게 상당히 또 추억이 있는 게 요 모델이 제가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MD를 요 모델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때 R50이나 그런 모델들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말을 못 걸고 있을 때 요 모델을 쓰고 있는 걸 봐서 오 너 혹시 MD 쓰니? 나도 MD 쓴다 그러면서 그 말을 붙이면서 제가 대학생활 1학년 때 최초의 연애를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준 MD라서 이후에도 MD를 저는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MD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MD에 여기에다가 글자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알러뷰 이런 거 적어가지고 아이미쓰유 이런 거 적어가지고 녹음해서 제가 한 곡 한 곡 녹음해서 그 마음을 담은 노래를 녹음을 해서 전달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재미 지금 생각하면 오글오글 하지만 당시로서는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요쪽이 이제 샤프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치리라는 모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델인데요 켜져 있었어요 요 모델 참 슬롯 로딩 되게 크고요 백라이트 파란불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물고기 지나가고 여기 알람 기능이 있어서 당시 G-SHOCK 시계 같은 게 은근히 이런 화려한 시계가 유행을 했었는데 이걸 못 쓰고 저는 여기에서 대리만족을 했었습니다 여기 돌리는 이런 다이얼로 트랙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글자 집어넣을 때 다이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 이렇게 딱 슬롯 타입으로 이렇게 꺼내는 이런 방식으로 MD를 집어넣고 빼는 이런 점도 참 좋았던 부분입니다 이 리모컨만으로 밤에 입을 덮고 밤에 이거 듣고 있으면 참 뭐라 그럴까 참 감성 돋고 물고기 지나가면 너무 좋았어요 아쿠아적인 느낌 그런 느낌도 들었었고요 혼자서 그런 그런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바로 다음으로 또 샤프 831 명기죠 크기도 이제 기존에 샤프나 캐누드 제품들이 상당히 좀 컸는데 이거 나오면서 좀 크기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받침대 여기서 집에 들어오면은 딱 집어넣으면 바로 충전 시작되는 여기 이런 제품들은 샤프 제품들은 이런 충전지 리트미온 타입의 이런 큰 충전지를 사용했고요 이 소니 제품들은 이런 파나소닉과 소니는 이런 껌전지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 자체도 좀 다르고 출력 전압 자체도 훨씬 더 리트미온 타입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캐누드 샤프 아우디는 상당히 출력이 좋은 베이스가 아주 튼실한 그런 소리를 내줘서 저는 그쪽을 좀 더 좋아했고요 아무래도 소니 제품들은 좀 파나소닉은 조금 더 힘이 없는 하지만 조금 더 세심한 여린 그런 소리를 내는데 좀 더 착합했던 것 같습니다 파나소닉 제품이 또 MR250 이라는 모델인데 요게 또 패키지예요 스피커가 이렇게 거치해서 집 안에서 방에서 연결해서 캐릭터 집어넣는 거 글자 쓰는 거 그런 거죠 잠시만요 요거 눌러가지고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딱 열리는 요런 것도 참 재미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MDR 인데 이것도 상당히 가격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사용을 했던 그런 기억이고 요거 MT77 831의 전작 정도 되던가요 바로 속작이었던가 그런 것 같고 MT770 요것도 조금 신형 쪽 계열로 접어드는 거예요 샤프 쪽에서 요 모델에서 이제 MP3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넷MD라는 걸 MD 쪽에서도 시급히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넷MD를 설치하는 그 CD나 이런 것들이 다 일본어로 막 돼 있고 윈도우 XP 간신히 지원했던가 막 그랬기 때문에 뭔가 쓰기에 상당히 좀 불편했어요 컴터를 잘하는 사람들만 좀 설치를 해서 소닉 스테이지 이런 거 깔아가지고 썼어야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능이 상당히 좀 불편했죠 아무튼 중기 이후로 넘어오면서 이런 거원, 아이리버 이런 곳에서 MP3 플레이어, MP3 CD 플레이어들이 나오게 되면서 저도 요런 제품들의 편의성을 맛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음질이 좀 좋지가 않았죠 당연히 당시에 MP3 소스 자체도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용량도 크진 않았기 때문에 웨이브 파일 같은 걸 넣고 다닐 수는 없는 정도였거든요 초기형들은 용량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것들 쓰다가 저는 고기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MP3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서 요런 또 MD를 여전히 투트랙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요건 DR80이라는 모델 신형이죠 아우비라는 1비트 출력을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렇게 거치대까지 있고 여기에다 본체 액정을 여기다 넣어서 휴대성을 늘리고 거치대에서 조절을 해서 쓸 수 있는 것까지 대응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어서 블랙과 실버 두 가지를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잘자잘한 I와 MDP도 있고 MDR도 있고요 샤프 아우비 1비트 제품들도 음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런 것도 지금 보면 DR77이었나? DR77이었나? 색깔도 DS77이네요 굉장히 얇아지는 형태로 변경이 됐고 다섯 투박했던 디자인을 가지고 있던 샤프가 디자인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면서 물결 모양 이런 거 있고 이게 또 나름대로 여기 리모컨 요거는 아니고 요거의 스틱 타입으로 된 요런 리모컨인데 이런 리모컨이 얇게 되는 것들이 들어가서 요때 1비트 아우비 모델 소리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MDP 계열들은 화려해서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요거는 파나소닉 MJ50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슬럭 로딩 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넣을 때는 살짝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내리기만 하면 되는 간이 세미 슬로딩 타입을 굉장히 작고 이쁜 몸체에 넣은 게 파나소닉 제품들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 음질은 소니랑 좀 비슷하게 조금 썰렁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만 디자인이 워낙에 좋았던 것 같아요 요런 모델도 거의 클론이죠 앞에 근데 또 여기 재밌게도 이렇게 스피커를 일체형으로 이제 일체형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를 분리하는 타입으로 여기를 풀어내면 요 상태로도 쓸 수가 있고 아이고 제가 아 여기가 잡는 거구나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방금 저 모델과 같은 제품인데 앞에 디자인 펫날만 좀 다른 거고 요렇게 평상에서 요렇게 수납을 해서 같은 크기죠 거의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가치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서 딱 스탠드 세워가지고 딱 이렇게 쓸 수 있는 지금으로 보면 뭐 가장 최저가형 사운드바 같은 뭐 그런 식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고 NDP로 요런 제품도 있습니다 아 말이 좀 많이 기다려지는 거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MD에 대해서 최소한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요런 거 케이누드 저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J3라는 그런 모델이고요 여기 케이누드 것도 요 모델이 진짜 명기에요 Q55라는 모델이고 요 모델이 블랙 헤어라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모델도 일반 검전지 들어가지만 음질 정말 대단히 좋은 모델이었어 가지고 두 개의 모델을 현재도 소장을 하고 있는데 리모컨이 요게 조그 타입으로 조작이 되는 건데 요게 조금 버튼이 조금 안 좋아져서 리모컨이 일부 기능이 동작을 하지 않아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요런 보조배터리 통만 있으면 껌전지는 이제 뭐 딱히 뭐 수명도 짧은 뿐만 아니라 새거 좋은거 구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그럴 때 상당히 AA 건전지로 계속 이용하면 되니까요 조금 더 올라와서 보면 여기 여기 소니꺼 E44 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요런거 이렇게 끼워놓고 이렇게 거취를 해서 나름대로 현재로서는 좀 전시의 의미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런 데다 끼워놨는데 이거 옛날 옛날 시절에 거취대라서 이거 어떻게 빼던가 뭐 딱 누르면 싹 하고 빠지는 열리는 그런 구조인데 꽉 껴가지고 요거죠 이때 요 디자인이 컬러도 그렇고 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 했던 그런 제품이고 요 보조배터리 통의 디자인 또한 정말 소니의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좀 좋았었어요 이게 당시 막 밑에 다니는 친구들 그 화통이라고 하나요 그런거 모양 닮아 써가지고 좀 좋아했었고 제가 군대 갔었을 때 위병소 한 1병 마로봉? 상병 초호봉 정도 때 요 모델을 팬티 속에다 집어넣고 정말 땀 뻘뻑 식은 땀을 흘리면서 위병소를 통과한 다음에 가을에도 침낭을 꽁꽁 덮은 다음에 정말 최소한의 볼륨으로 너무 즐겁게 소중하게 음악을 들었던 기억을 주는 이런 MDP E4-4였고요 E4-4는 떡볶이 리모컨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깔맞춤 떡볶이 리모컨 색깔이 제공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런거 아우비 1비트 아우비 1비트 MDP 이거 800이었나 80이었나 800이네요 요것도 간이 슬로진 타입으로 나왔고 나름대로 당시로써는 상당히 오렌지 색깔 포인트의 부분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요거 모델명 E600 이라는 모델인데 식빵을 닮았죠 식빵 닮아가지고 이게 뭐랄까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요것도 리모컨이 약간 화이트 색깔에다가 이어폰들 이어폰도 좀 화이트였던 것 같아요 요쪽이 넷MD 소니 쪽 넷MD로 들어와서 N10 아마 N10이 최초의 MDP였을 거고 요때에 깔맞춤으로 나왔던 MDP가 이제 요게 E900 요렇게 세트였는데 E900 정말 작고 가볍고 엄청 얇아요 가벼워요 그쪽으로 변경이 돼서 리니어 PCM을 녹음할 수 있게 되면서 MD가 가지고 있었던 포맷상의 약점을 마저 없앤 그런 기종이 되겠고요 소장 차원에서 블랙과 실버 두 가지 제품을 모두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때 당시로 칼빵이라고 유명했던 저기 아까 보여드렸던 RH1이 MDR이고 이게 MDPEH1 요 제품도 하이엠디 들어와서는 음질도 대폭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정말 레어템인데요 DHCP라고 제가 카메라 쪽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현재 1쪽 1을 제가 그쪽을 하는데 MD인데 사진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MD에요 그래서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USB로 찍은 사진 내려봤습니다 화소가 아마 30만원 소 이정도 됐고 요거 LCD 요게 화면 보고 찍는 거에요 여기 셔터 요게 셔터에요 띠릭 하고 찍고 참 당시로써는 이런 디지턱 카메라를 거의 보유하지 못해서 막 벤큐 이런 것들 썼던 제 어린이제 대학생 시절 때 그때로써는 상당히 정말 그때도 가격이 한 4,50만원씩 했던 것 같은데 그 돈이면 그냥 웬만한 디지턱 카메라 살 수 있었는데 저는 요런걸 사고 놀곤 했습니다 아무튼 요런저런 기기 소개들을 좀 어느정도 해드렸는데 이런 제품들 볼 때마다 옛날 생각 정말 많이 나고 너무 재밌구요 MD 디스크들도 저쪽에 저렇게 좀 몇 가지씩 가지고 있죠 아직도 미개봉으로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디스크들이 참 워낙에 이쁘다는 것도 이 MD의 큰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컬러풀했고 작 작기 때문에 뭐랄까 물리 매체를 선호하시면서도 부피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럽게 여겼던 분들이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이고 이쪽에 보시면 제가 또 좋아했던게 소니꺼 ESMG 디스크도 비싼게 있고 싼게 있는데 ES 디스크 이런 것들 가격이 높았었고 요런 것들 이거는 루미나 디자인이 좀 이쁘죠 이쁜 디자인에다가 드림 시어터를 녹음을 했네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라벨링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서태지 솔로 오집인 것 같네요 제가 좋아하는 자질 줄었던 앨범인데 컬러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앞쪽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앞에서도 딱 보이니까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후면까지 이 사이즈에 맞춰서 출력하면서 프린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게 되고 프린터 품질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CD도 복사했던 적이 있고 그렇죠 요런 것들이 또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PMD를 많이 갖고 있진 않았는데 이게 PMD죠 애초에 정품으로 나온 녹음을 한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나왔던 요런 플레이 정품 MD도 이렇게 몇 가지씩 있었는데 아무래도 국내 앨범이 없고 일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귀한 편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 볼 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주요 규정들 제 옛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 지금으로서는 소니가 망하게 했던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신 것 같고 당시 MP3라는 진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음악 자체에다가 거의 돈을 안 쓰고 그때 소리받아 이런 데서 음악 받아가지고 듣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이 강한 경제자를 만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길로 쇠퇴의 길로 접어든 MD라는 미니 디스크라는 매체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의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은 시간에 저의 경제력의 대부분을 쏟아붓게 만들었었던 이 MD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정성들여서 녹음했던 라디오 또 친구들의 CD를 빌려서 녹음을 해서 들었던 음악들이 여전히 저의 음악적 소양의 베이스가 되어준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제품들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맨날 생각이 나는 것도 너무 좋고 여전히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추억들로 어떤 기기들로 또 어떤 음악들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추억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서랍에 있는 워크메이든 CDP든 MD든 MP3든 한번 꺼내어서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고 안된다고 하면 어댑트 같은 거 한번 물려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한번 추억의 로우파이의 개념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